대전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투자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. 금년도 대전시 외국인 직접투자 목표인 1억 2천만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외국인 투자지역 등 투자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과 시책 개발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습니다. 송석도 행정부 시장은 명품 혁신 클러스터에 필요한 관련 기업, 연구소 유치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